편의점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설악국표 장난 아니고 저희는 애프터누티 예약해서 지금 갑니다 예쁘다 완전 반죽 설악산 뷰가 보이는거지? 네.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룸이 원래 더블이었는데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일단 객실도 엄청 넓고 옆에 욕실을 보면 욕조가 있어 일단. 그리고 이렇게 영국은 안가봤지만 영국 느낌 같은 느낌 맞지? 이런 느낌. 약간 전체적으로 로비부터 이런 인테리어 가구 앤틱한 느낌이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망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 테이블이 없었나? 밖에도 테이블이 있네. 바람 소리인가? 자. 깔끔한 객실 완전 맘이 드네요. 차랑 커피인가요? 아메리카노 스틱커피 있네요. 자 밑에 냉장고에 물을 생소가 들어 있습니다. 수치약, 화장손면봉, 빗, 비누. 요거는 샴푸린스, 샤워젤, 바디로션. 베이블이가 반죽이 많아요. 으삐피. 쇠프트스틱커피. 허브넷커피. 퇴근. 노릇이. 허브넷커피. 전복 전복이 진짜 크지? 흔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